강진군이 복지 사각지대 해수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.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 6.09% 인상하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각각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0%에서 32%, 47%에서 48%로 7년 만에 상향됐습니다. 특히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024년 71만 3천원으로 최대 14.4%, 월 9만원이 인상됩니다. 4인 가구 기준 최대 13.16%, 월 21만원이 24년 1월부터 인상됩니다.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.